코리, 너무 높이 올라간 거 아니야? 올라가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조금 무섭긴 해. 그래도 재미있어. 조심히 내려오도록 해. 내가 몇 칸이나 올라갔었지? 너 다섯 칸이나 올라갔었어. 그러고 보니 이 운동기구는 각 칸이 모두 똑같이 생긴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. 자로 잼듯이 반듯반듯한 사각형이야. 맞아. 직각이 있어서 반듯해 보이지. 이 사각형에 직각이 몇 개 있는지 세어볼까? 네, 고마워. 내가 직각삼각자를 이용해서 이 사각형에 있는 직각의 개수를 세어볼게. 하나, 둘, 셋, 넷. 사각형 하나에 직각이 네 개가 있어. 맞아. 이 사각형은 직각이 네 개인 사각형이야. 네 개? 우와, 많다. 아, 지난 시간에 배운 직각삼각형에는 직각이 한 개였는데. 그래, 맞아. 직각의 개수에 따라 사각형의 이름이 달라져. 정말?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.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사각형들의 직각의 개수를 세어보자. 음, 첫 번째 사각형엔 직각이 없군. 맞아. 윌, 두 번째 사각형엔 직각이 두 개가 있어. 여기엔 직각이 네 개가 있어. 이 사각형의 이름은 뭘까? 이렇게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해. 직사각형! 아, 그렇구나. 왠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처럼 친숙한걸? 직사각형은 우리 교실에도 많아. 교실문, 신발장, 교과서, 달력, 칠판, 액자. 우와, 정말 많네. 난 교실밖에 있는 다른 직사각형 모양도 더 찾아볼래. 그래, 우리 같이 직사각형을 찾으러 출발! 바이바이!